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이즈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 오늘 첫 무대는 박근혜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후회로서 일어났구나 사랑했는데 믿었었는데 달두고 떠나간 바람 너도 나를 사랑하기에 이럴 줄을 정말 몰랐다 내 여자로 만든 것을 믿은 내가 파고지 나보다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았던 각자 발길을 뚫렸니 한 곳 차이로 뺏겨버린 너 한 곳 차이로 떠나버린 너 안타깝고 약속하구나 사랑했는데 믿었었는데 달두고 떠나간 바람 너도 내 맘 알고 있기에 기다릴 줄 알았었는데 내 여자로 만든 것을 믿은 내가 파고지 나보다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았던 독하게 발길을 뚫렸니 너도 나를 사랑하기에 너도 나를 사랑하기에 이럴 줄을 정말 몰랐다 내 여자로 만든 것을 믿은 내가 파고지 나보다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았던 갑자기 발길을 뚫렸니 갑자기 발길을 뚫렸니 왜 이럴 줄 알았다